네, 안녕하십니까. 박곤배입니다. 이번 시간은 열 번째 강의로 인덕터로 들어왔습니다. 인덕터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는 전 시간에 다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지만 본격적으로 물리적 특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덕터가 확장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 강의를 통해서 이어서 시리즈 강의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덕터의 1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덕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하고 임피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 저는 팁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그것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리도 하고 그 다음 강의를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단편적으로 거기서만 그걸 익히고자 해서 그 내용을 배운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미리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률각이다 그러면 아 그 말이구나 임피던스각이다 그러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야기 위해서 선행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순서를 조금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하고 RLC 아니 RLC라고 해야겠다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도 정리가 됐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저항하고 저항하고 그 다음에 X 이걸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임피던스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기술사를 준비하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술사 면접장 가서 면접위원이 저항은 뭐고 리액턴스는 뭐고 임피던스는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아마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든지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아는 지식으로 늘 써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스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자, R과 이건 저항이라고 부르죠. 저항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뭐라고 부르죠? 리액턴스라고 부르죠. 리액턴스. 이건 뭐라고 부르죠? 임피던스라고 부르죠.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이 세 개의 저항, 리액턴스드, 임피던스 세 개의 공통점은 뭐죠? 뭐의 흐름을 억제하는 소자죠? 네, 그렇죠. 공통점은 전류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을 억제 억제 또는 방해라고 합시다. 방해하는 방해하는 요소죠. 예, 요소. 소자나 요소죠. 자, 이게 공통점이에요. 저항도 그러하고 X도 그러하고 임피던스도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 법칙을 쓸 때 오메 법칙 I는 저항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쓰겠죠. 저항만 있는 경우는. 뭐 리액턴스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써야 맞겠죠. 오메 법칙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전부 다 다가 뭘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방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저항이라든지 리액턴스라든지 이런 임피던스라는 표현을 했으면 어떨 때는 X라고 쓰고 어떨 때는 임피던스라고 쓰고 어떨 때는 저항이라고 쓰는지에 대한 것들이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공통점은 이거라고 하면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자, 먼저 이 임피던스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임피던스는 어디에서만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래도 시간적으로 변하는 게 교류에서만 직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여기가 교류에서 교류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와 뭐의 복합체요. 저항과 여기가 나타났던 저항과 리액턴스를 리액턴스를 리액턴스의 어떤 복합체죠. 복합체로 복합체로 물론 표현을 해요. 표현할 때는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죠.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죠. 그래서 저항 플러스 X가 허수부분에 들어간다는 것에 우리가 상당히 여기가 저항은 실수부고 허수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리액턴스가 허수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는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극작의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을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불렀어요? 임피던스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피던스 삼각형을 그리죠. 임피던스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가 저항이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임피던스 이렇게 그리죠. 이 각이 우리가 임피던스 가지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전압전류의 사실은 위상차인데 이걸 갖다가 뭘로도 써먹죠. 이 세타를 역률 코사인을 붙여가지고 역률로도 써먹죠. 그래서 이 세타를 임피던스 각이라고도 말하면서 역률각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거죠. 겨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항과 리액턴스의 복합체인데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도 있고 이게 겨루이니까 저항도 나타날 수가 있고 뭣도 나타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리액턴스라고 하는 성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합화돼서 이 크기로 이 크기로 임피던스 크기에 두 개 복합화된 이 크기인 게 이 크기니까 피타고로스 정의에서 이 크기가 되겠죠. 크기에 의해서 이 크기에 의해서 전류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피던스라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저항과 그러면 이 리액턴스는 어떤 차이냐 저항은 똑같이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되면서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소자로서 작용하면서 얘는 얘랑 뭐가 차별화된 거냐 이 둘은 뭐가 차별화된 거냐 얘는 뭐냐면 실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모하는 소자이다. 실제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라는 게 실제 어떤 형태로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실제로 소모하는 소자라는 얘기죠. 이 저항은 그런데 얘는 똑같은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소자로서 작용하지만 하지만 얘는 뭐냐면 실제로 에너지를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유효전력을 실제 유효전력을 갖다가 소비하게 되고 얘는 유효전력을 소비하지 않고 이제 무효전력을 나중에 소비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실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과 얘는 에너지를 실제로 소비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얘는 실수부에 있고 얘기가 리얼 파트에 있고 얘기가 허수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가져갔다가 가져갔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이걸 저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소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이 피상적으로는 뭐냐면 전류가 들어오면 전류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교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X는 어디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교류에서만 등장하는 거죠. 교류에서만 교류에서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피던스라는 용어 자체도 얘가 등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라는 용어 자체도 뭐예요? 교류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과 X의 차이를 앞전 시간에 강의까지 포함해서 좀 쭉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은 어디서 채우면 되냐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강의할 때 완벽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조금 야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 뭐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말다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서 정확하게 채워질 거냐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편 강의에서 채워질 거니까 그때를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인덕터죠. 그 중에서 인덕터 리액턴스 성분 그래서 인피던스를 굳이 제가 등장을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인덕터가 X 리액턴스의 하나의 요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인덕터의 오늘은 물리적 특성을 기본을 확실히 한번 닦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인덕터 자 얘를 시작을 하려면 인덕터 인덕터죠. 인덕터는 이름을 인덕터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얘를 뭐라고도 그냥 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좀 크면 이걸 갖다가 리액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부르는 명칭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부르죠. 얘는 우리가 코일이 좀 제일 편하다면 코일로 생각을 해요. 코일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워야 했어요. 전자계약 시간에서도 다 배워왔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뭐냐 코일을 생각하면 코일을 생각하면 소자의 기호로서는 이런 거죠. 코일을 생각하면 이 면을 생각을 하겠죠. 이 경계로 이루어진 이 면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코일은 어떤 소자다? 표시했죠. 여기다 L로 표시했죠. 이 L은 레지스턴스의 R이 될 거고 C는 캐페시스턴스의 C가 되겠죠. 그런데 L은 인덕터 인덕터 아니죠. 이것도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리액터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코일 뭐 해도 해당되지 않죠. 이 L의 그 머리 글자는 사실 두 글자입니다. 렌즈의 L도 해당되는 말이 맞고 그 다음에 링키지 플럭스죠. 색여자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색여자석 코일의 면을 통과하는 자석을 갖다 우리는 색여자석이라고 표현하죠. 그 두 가지 L의 그 표현이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는데 이 L은 왜냐하면 사람 이름의 L을 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냐 그게 아니라 렌즈는 어 그렇죠. 렌즈의 법칙은 사실은 패러데이의 법칙을 증명해 준 거죠. 증명해 준 거죠. 뭘로 증명을 했어요? 코일의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풀었어요. 코일의 물성은 코일은 어떤 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코일은 어떤 놈이다? 관성의 도자다. 이게 이 단어가 등장해야 이 코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인덕터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코일은 관성의 도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렌즈가 해준 거예요. 렌즈가 관성의 법칙으로 이 코일에서 왜 기전력이 발생하는지 왜 여기 코일의 단면을 통과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크기가 계속 시간적으로 바뀌면 왜 여기에 전기 에너지인 이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게 이제 사실 결과는 패러드의 법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렌즈가 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이유를 렌즈 법칙에서 풀어줬죠. 여러분들 렌즈 법칙 전자격연에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안 들으신 분은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지식을 여러분 저하고 만들어 가고 싶다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봐 오시길 매우 권장합니다. 그래야 뒤에 나올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이 순서에 입각했을 때 바라보면 다 풀리는 거거든 어렵지 않게 풀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관성의 소재다. 그런데 뭐에 대한 관성이냐 자기장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장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하고 전류하고 자기장 관계도 반드시 같이 가지고 하라고 했죠. 얘는 둘이 같은 놈이면서도 뭐냐면 다른 놈이다. 다르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겠죠. 그런데 같다라는 그런 표현에 제가 무게감을 항상 두고 있죠. 그래서 전류가 나타나면 자기장이 있어야 되고 자기장이 있으면 반드시 전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못 변한다는 것은 거꾸로 누가 못 변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자기장을 못 변하게 한다는 것은 전류도 못 변하게 한다. 이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 전류의 흐름도 억제하려고 한다는 것과 똑같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관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얘를 관성의 소자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부터 해보죠. 정의 인덕터를 인덕터라고 하는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현장에서 만났을 때 코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얘 때문에 뭔가 일이 발생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인덕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인덕터라는 이름 세 글자보다는 뭘 먼저 떠올렸냐면 얘는 관성의 소자다. 자 뭘 기억하자고요. 관성의 소자다. 이렇게 관성의 소자다. 관성의 소자다. 자 그러면 관성의 소자라는 것은 뭐에 대한 관성이라는 얘기죠. 자기장에 대한 관성이라고 했죠.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 그러면 또 뭐에 대한 관성이라고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전류에 대한 관성이다. 자기장을 잘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특성. 관성을 말하는 자기 앞 관성을 가리해서. 또는 뭐냐면 전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속성 때문에 리액턴스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전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전류를 커지지 못하게 하는 그 속성 때문에 변하지 못하게 하는 속성 때문에 전류를 억제하는 성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변화를 억제한다. 변화를 억제한다. 전류는 아니 저항은 이거 있어요. 전류의 전류의 흐름을 억제한다. 흐름을 방해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얘는 그게 아니죠. 억제는 억제는 똑같은 대부분에 변화를 억제한다. 변화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억제한다. 그게 관성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는 것이냐. 우리가 차를 타고 100km로 달려가고 있을 때 관성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속도를 들이거나 속도를 갑자기 높이거나 그럴 때 관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인덕터는 저항과 다르게 흐름을 억제하는 건 흐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변화에 억제한다. 변화 여기가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관성이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관성이요? 회로에서는 자기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류라는 걸 쓰니까 전류를 끄지는데 전류의 변화를 억제하는 소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성의 소자다. 뭐에 대한 관성? 전류에 대한 관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해되시죠? 자 거기까지만 그러면 그 정의가 이 정의가 맞다 이 물리적 성향이 맞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험을 통해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배우는 자리니까 같이 세트 간단한 시험장치 만들어서 오실로스코프 갖다 놓고 실험을 하면 되게 좋겠죠. 그죠? 뭐 근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실험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봅시다. 그럼 전류의 변화를 한번 줘보죠. 전류의 변화를 줘보면 전류에 대한 변화를 한번 줘보면 실험상으로 한번 줘보면 L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관측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시험을 한번 해보게요. 아무리 간단한 직류 전기회로를 하나 깔아보게요. 첫 번째 전기회로는 이렇게 봅시다. 이 L을 없애봅시다. L을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바로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고 여기 스위치를 한번 닫아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험을 해보면 뭐 이제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매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매단폐를 흘리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어떻든 매단폐 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0암폐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닫으면 매단폐를 흘리려고 할까요? 이 저항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10암폐이겠죠. 10암폐겠죠. 오매법칙 100 나누기 10 그래서 10암폐 그죠. 10암폐를 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류에 대한 변화를 한번 줘본 거죠. 실험상으로 한번 줘본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항만 있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죠. 전류가 0암폐에 있다가 0암폐에 있다가 이렇게 스위치가 이 시점에 온이 됐다고 해봐요. 오픈되어 있을 때 전류는 0암폐가 명확하죠. 그죠. 전류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다가 온다면 이렇게 10암폐가 이렇게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자 이렇게 0암폐에서부터 10암폐까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이해 되죠. 이건 뭐 명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한번 L을 넣어보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변화를 어떻게 반응할까. L이 여기다 딱 들어가게 되면 자 그걸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L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뭐 L의 크기는 지금 고려하지 말고 L이라는 걸 그냥 적든 크든 그냥 해로에다 넣어봤다는 이야기죠. 뭐 1턴짜리 코일이든 뭐 100턴짜리 코일이든 다 똑같이 다 의미는 똑같죠. L을 넣어본거죠. L을 넣어본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스위치를 넣었더니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 전류의 전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좀 다르죠. 아까 그전에는 그전에는 저항만 있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좀 뭔가 전류가 변화는 되긴 됐어요. 또 이게 결론적으로 되긴 됐는데 변화가 됐죠. 시반배로 변하게 됐는데 변화는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좀 누르는 듯한 억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해봅시다. 변하지 마라. 억누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는 결국 됐어요. 변화는 됐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이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봅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정주행하고 있어요. 정주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알락하죠. 근데 앞에 차가 갑자기 정지하니까 나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튕겨나가죠. 그죠? 튕겨나가는데 관성 때문에 튕겨나가죠. 나는 그대로 그 속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관성이란 그걸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다 하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다시 내 차의 속도에 다시 맞춰집니까 한 번도 급브레이크 바라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도 좋아요. 멈춰있다가 아주 엑셀에터를 강하게 눌렀을 때 차가 이렇게 튀어나갈 때 그때를 생각해보세요. 내 몸이 멈춰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차의 속도에 다시 맞춰집니까? 다시 차의 속도에 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것은 변하는 그 순간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으로 자기도 뱉어내지만 뱉어내지만 그게 뭐냐면 지속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지속하지는 못하고 어디에 따라가죠. 가장 큰 에너지원 쪽으로 가장 큰 힘이 있는 곳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10암 폐화로 가는 게 여기서는 가장 큰 힘이에요. 거기에 이제 결국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관성이 현실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 정의를 조금만 더 수정을 하면 이게 현실적인 정의는 저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저항이 없다면 변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맞아요. 변화를 억제한다면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전류를 못 오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 우리 코일을 감을 때 초존도체로 감지 않고 초존도체는 저항이 없는 도체라고 이야기하죠. 초존도체로 감지 않고 그런 시도도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항체로 감죠. 구리코일로 감으니까 당연히 뭘 포함할 수 없게든 작든 크든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순이라는 건 없어요. 순저항체 순덕터 순캐페시터 그런 건 없어. 존재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변화를 억제하기는 억제하는데 뭐냐면 급격한 변화를 억제한다. 얘가 급격한 변화라고 하면 얘가 급격한 변화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급격한 변화를 다른 변화로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표현 방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서 다음 주제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런 변화 저항만 있었을 때 이 변화를 급격한 변화라고 하고 이 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연속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를 이 변화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렇고 실험을 하나 해봤지만 다른 점은 일단 발견했죠.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L이 들어가니까 변화는 되긴 됐지만 이 변화를 위한 이 순간이 이 순간에 가장 강력한 관성을 발휘했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점점점점 이제 그 관성력이 줄어들면서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허락하죠. 변화를 결국은 관성은 언제 발휘한다고 변화는 그 순간 변화를 이용하는 순간 발휘한다. 그리고 뭐냐면 이 관성의 특징은 뭐예요? 급격한 변화를 주면 줄수록 관성은 더 크게 작용한다. 우리 급립하게 밟을 때 세게 밟을 때랑 느슨하게 뭐 이렇게 몇 번씩 나눠서 밟을 때랑 여러분들이 관성의 차이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관성은 어떻게 해요? 급하게 만들수록 변화를 급하게 만들수록 변화율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변화율이죠. 변화율을 크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관성은 크게 나타난다. 즉 정황력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이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울기로 따지면 가장 큰 기울기죠. 변화의 기울기로 따지면 가장 큰 기울기니까 이때 관성력이 가장 크고 관성력이 점점 줄어다 줄다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엘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변화는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변화는 현실적으로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변화는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뭐가 관심이냐면 엘의 크기를 한번 바꿔봤어요. 좀 더 큰 엘을 넣어봤어요. 이런 엘이었다고 봐요. 처음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가졌다고 봐요. 이것보다 좀 큰 엘을 한번 다뤄봤어요. 엘을 좀 더 큰 엘으로 교체해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더니 이렇게 나타나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요? 서로 변화는 이루어져요. 일어나는 것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맞는데 뭐냐면 더 느리게 이것보다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이렇게 이게 이제 인덕턴스가 큰 큰 코일을 들이댔을 때는 훨씬 더 변화를 갖다가 좀 더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단 말이죠. 즉 억누르는 힘이 관성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약이겠죠. 엘이 더 크니까 변화를 억제하는 힘이 변화를 억제하는 전류를 억제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 변화는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관성력이 아무리 크게 작용하더라도 변화는 자체는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 변화에 걸리는 이 시간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용어가 있어요. 뭐예요? 어떤 용어가 있어요? 시정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죠. 그래서 시정수라는 용어를 써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예로라고 하냐면 RL 직렬해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시정수를 이루어낸 걸 뽑죠. 그래서 변화에 걸리는 시간을 중량하고 싶어서 사용한 용어죠. 그래서 시정수는 이렇게 쓰죠. R분의 L이다. 이렇게 씁니다. R분의 L이다. 즉 다니는 게 세컨드가 되고요. 시간단이죠. L이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와있죠. 그러니까 L이 크면 클수록 뭐가 길어지는 거예요? 시정수가 길어지는 거예요. 즉 시정수가 크다라는 것은 시정수가 길다라는 것은 시정수가 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안으로 들어가보죠. 좀 들어가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어떻게 관성력을 이 코일이 어떻게 관성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자 L이 없었으면 원래 자기가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서 변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현실의 관성을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관성력을 발휘했다고 차가 멈추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아니 엑셀에 밟았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딸려가게 되죠. 처음에 저항력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변하는 순간에는 그렇지만 그쪽의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이 끌려가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속도에 또 순응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결국은 변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A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0A에서 10A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앞전에 해봐 보면 스위치를 딱 원할 때 그러면 L은 무슨 작용으로 하냐면 관성작용으로 나 변하지 않을래. 나는 0A를 그대로 유지하고 즉 자기장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졸리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속도가 그대로 나타난다. 난 0A에 있으니까 난 0A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관성을 발휘해서 뭐냐면 자기가 자기 코일에서 뭐냐면 10A를 만들어야지. 10A를 만드는데 원래 0에 있으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10A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이 순간에 관성을 발휘하는데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에서 0A가 됩니다. 자기가 순간적으로 10A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관성에서 순간적으로 확 만들어내버려요. 10A를 만들어내버려요. 그렇죠? 왜? 얘가 만들어져야 10A가 만들어져야 결국 뭐냐면 변화하려고 하는 자기장 웹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자기장을 억제할 수 있는 자기장을 뱉어낼 수가 있어요. 이 전류가 있어요. 자기장을 뱉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요. 순간적으로 나타나요. 이건 관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써볼게요. 이거는 누구의 관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에르 왜 나타나냐 여러분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면서 왜 역학적으로 관성이 왜 나타나냐 물어보는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무주를 운행하는 법칙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습관 드리면 나쁜 습관 드리면 고치기 더럽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관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 드리라는 거잖아요. 좋은 습관 드려야 겨우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시밤페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코일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간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 순간은 시간이 0.0001초 다음에는 이게 시밤페어라 만들어진 이 전류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 거냐 얘기죠. 얘는 순간 변화하려고 한 순간 그 관성 에 의해서 나타난 에너지 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에너지는 에너지 온유 없으면 결국은 뭐냐면 사라지게 되죠. 유지할 수가 없죠. 유지하면 초전도체죠. 유지는 못하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전류는 뭐예요? 소모가 될 수 열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죠. 사라지게 될 텐데 결국은 얘는 목표가 뭐냐면 다음 목표가 뭐냐 다음 목표는 뭐냐 명백해요. 뭐예요? 저항이 있는 코일에서는 0A가 목표입니다. 어쨌든 얘는 0A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0A로 도달할 것이냐 이거죠. 어떤 방식으로 0A에 도달할 것이냐 이렇게 도달하겠죠. 10A 마이너스 10A에서 0A로 변하는 이것도 뭐냐면 변화죠. 변화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엘의 영향을 받기 자기 자신의 엘의 특성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에서 0으로 바로 다이렉션으로 가지지 못하고 그 순간 훅 사라지지 못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엘의 특성 땅에서 사서히 사라져간다고요. 수학적으로는 지수함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사라져갈 거예요. 0A에 도달은 해요. 결국 11A로 도달하지만 자기 자신의 뭐냐면 변화를 억지하는 속성되면 마이너스 10A의 영향으로 가는 것도 뭐냐면 이런 지연 시간을 두고 즉 수학적으로는 지수함수적이죠. 지수함수적이에요.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감소하는 것도요. 어떤 스피드로 감소할 거냐 어떤 속도로 감소하게 될까요? 당연히 어떤 속도겠어요? 아까 나왔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R과 L이죠. 결국 시정수 얼마나 L이 크면 클수록 이것도 되게 느리게 없어지겠죠. 그죠? 얘가 없어지는 속도 되게 느려지게 없어지죠. L이 큰 L이다 그러면 아주 오래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아까 아래 스위치를 원하게 되면 요 노란색 파형하고 원래 이게 우리가 해석할 땐 정상상태 이게 이제 과도 항이 되고 이게 정상항이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미분방정식 해석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 물리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미분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저랑 나중에 배워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수준이 좀 몇 단계 높은 그보다 몇 단계 높은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먼저 물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데 에너지를 다 먼저 섞고 싶은 거죠. 그걸 먼저 이해하고 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 파형하고 빨간색 파형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제 우리가 본 파형이 되겠죠? 0부터 시작하겠죠? 0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되겠죠? 0부터 시작해서 요런 파형이 나오겠죠? 네. 요런 파형이 나오겠죠? 아까 결론 파형이 요거에 나오겠죠? 전류 파형이 나오겠죠? 대충 눈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계속 더해가면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또하면 0이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여기는 10이니까 10에서 마이너스 9 더하면 이게 될 거고 쭉 그래서 이 값이 좀 더 줄어드니까 이 값은 계속 상승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성에 의해서 요게 이제 L에서 만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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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에서 만든 특성이죠? 요거랑 요 정상 특성하고 이게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코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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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성작용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렇지만 그 전류는 사라지게 돼 있다 LA에서 소모돼서 사라지게 돼 있죠 근데 사라지는 속도는 뭐냐면 이거랑 관계된다 자기의 RLC정수 특성과 관계다 에릭크 몰수록 느리게 없어진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뒤에서 요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니 뒤에 어 나올 뭐 여자 돌입조륜이 뭔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뭐 기숙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슨 어 RXB가 결력개통에 RXB가 그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락조류를 계산해놓고 RXB에 따라서 어 가옥도 기계적인 가옥도가 달라지죠 RXB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단락시에 어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 근데 RXB가 뭘 의미하냐 그것도 이제 여기서 이걸 이해해버리면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인덕트에 대한 1탄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가 이제 앞전 시간 정리했던 임피던스란 말도 나오고 리액턴스란 말도 나오고 저항이란 말도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우리가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누가 툭툭 물어봐도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못 잡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쓰면서도 아유 좀 애매한 그런 상태에서 쓴다는 게 좀 우리 스스로도 저도 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같이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어쨌든 간 제가 여러분도 봐서 먼저 빨리 알았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알았다 그러면 뭐 그런 시간적인 차이밖에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런 도움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덕터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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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